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블렌더에서 오브젝트에 매테리얼을 적용하고 다양한 재질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HDRI를 적용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공간 전체에 사용할 HDRI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창이 없으신 분들은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왼쪽 하단에 십자 표시가 될 때까지 마우스를 두신 다음 왼쪽 클릭을 하고 위로 올리게 되면 새로운 창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왼쪽 상단에서 Shader Editor를 클릭한 다음 오브젝트가 아닌 World를 클릭하신 다음에 Shift-A를 이용해서 Shift-A를 누르신 다음 Search 버튼을 클릭하시면 검색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Environment Texture를 검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생성된 항목을 연결해 줄 텐데요. 이 선을 연결하는 방식을 노드 방식이라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편의상 생성된 항목에 대해서 노드라고 표현을 해도 같은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칼라를 백그라운드에 연결하게 되면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에러 메시지에 해당하는 분홍색 표시가 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준비해 둔 HDRI 파일을 할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늘 이미지가 저장된 HDRI를 적용해 보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지난번에 만든 이 방에 가려져서 공간 내부가 어둡게 표현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는 이 큐브를 보이지 않게 살짝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으로 오신 다음에 눈 아이콘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뷰포터에서 보이지 않게 되고 내부 오브젝트의 외부의 빛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오브젝트들을 좀 더 명확히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브젝트의 메테리얼을 적용하고 다양한 재질의 메테리얼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먼저 이 의자를 가지고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자에 해당하는 오브젝트들을 모두 선택한 다음 슬래시 버튼을 눌러서 이 의자만 볼 수 있도록 설정하겠습니다. 3D 커서가 거슬려서 원점에 이동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앉는 부분에 재질을 먼저 입혀볼 텐데요. 메테리얼을 적용하고자 하는 오브젝트를 먼저 선택한 다음 우측에서 메테리얼 프로퍼티스 아이콘을 클릭해 줍니다. 메테리얼 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현재 적용된 메테리얼이 없어서 이렇게 비어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New 버튼을 클릭해서 새로운 메테리얼을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Share Seat라고 정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의자에 앉는 부분 앞으로는 Seat라고 부르겠습니다. Seat에 새로운 메테리얼이 할당되었습니다. 우측 창에서 베이스 칼라에 해당하는 곳에서 원하는 색상을 선택하실 수 있고 각각의 항목에 대한 값을 설정해서 재질을, 원하는 재질감을 부여할 수도 있겠습니다. 모든 항목에 대해서 알아두는 것보다는 자주 쓰이는 항목에 대해서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주 쓰이는 재질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방금 말씀드린 베이스 칼라가 있겠습니다. 색깔을 정하는 부분인데요. 원하는 색깔을 차트를 이용해서 조정해 주시거나 값을 조정해서 원하는 색상을 선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 메탈릭 항목인데요. 메탈릭은 금속성을 결정하는 속성인데요. 올리게 되면은 이전과는 다르게 조금 더 반들반들해진 느낌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눈에 띄게 금속처럼 보이진 않는데요. 이것은 바로 러프니스 속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표면이 매끄럽고 어느 정도 반사가 되는 금속 느낌을 내고 싶다 할 때는 메탈릭을 늘린 다음 러프니스 값을 줄여주어야 표면이 반사되고 매끄러운 느낌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러프니스는 말 그대로 표면의 거칠기를 결정하는 요소인데요. 러프니스 값을 늘리게 되면은 표면의 반사가 굉장히 적어지고 반대로 러프니스 값을 줄이게 되면은 표면에서 반사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메탈릭과 러프니스 값을 활용해서 굉장히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재질을 결정할 때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스페큘러 값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스페큘러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정반사가 되겠습니다. 즉 스페큘러 값이 높아지게 되면은 정반사를 일으키는 정도가 높아지게 되어서 반사되는 정도가 높아지고 줄어들면은 반사되는 양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만약 메탈릭 값을 높인 다음에 러프니스 값을 낮춰주고 스페큘러 값을 높여주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늘에 해당하는 푸른색이 우리 눈에 많이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대로 스페큘러 값을 줄이게 되면은 광택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하늘 이미지에 해당하는 파란빛이 적게 반사되어 우리 눈에 파란색이 적게 확인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스페큘러 값을 0으로 두게 되면은 전혀 반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재질이 밋밋해 보일 수 있습니다. 메탈릭을 0으로 둔 다음에 스페큘러 값을 조절해 볼 텐데요 조금이라도 값이 있게 되면은 어느 정도 반사가 되는 것이 확인이 되지만 값을 줄였다가 0이 되면은 반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색함을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값을 주어서 좀 자연스럽게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단에 창을 늘린 다음 쉐더 에디트로 들어와서 이번에 월드가 아닌 오브젝트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선택된 오브젝트에 설정된 메탈리얼의 세부 항목을 자세하게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선택된 오브젝트에 적용된 메탈리얼을 이곳에서도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프린스프드 BSDF라는 창이 보이실 텐데요. 이 항목은 제가 조금 전에 우측에서 설정한 이 값을 이렇게 노드로 보여주는 항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값을 바꾸게 되면은 오브젝트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뿐만 아니라 우측에서도 똑같이 변형이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만약 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프린스프드 BSDF를 해제하고 이미의 색상을 부여하게 되면은 오브젝트의 굴곡으로 인해 생기는 음영등이 전혀 표현이 되지 않은 채 그저 색만 뚜렷하게 표시가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즉 프린스프드 BSDF는 단순히 색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재질의 속성과 물체가 가지고 있는 굴곡 등을 음영등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림자 등을 모두 계산해서 표현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쉐이더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쉐이더를 올바르게 연결해 줘야지만 오브젝트의 재질을 올바르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프린스프드 BSDF는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쉐이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기본적으로 생성이 되는 쉐이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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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